우리 지역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 피크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22일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정책 담당자, 기업체 노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임금 피크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단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용민 송원대 교수가 성공적인 임금 피크제의 국내외 모델에 대해 소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